자 명품 낚싯대 50세트가 드디어 생산이 되었습니다 낚싯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영상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구요 1차분에서 좀 아쉬웠던 점이 있다 그러면 주문량이 생산량에 미치지 못해가지고 입금을 받아놓고 물건을 제때 제때 공급해 드리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2차분에는 한정수량 50세트를 판매를 하고 세트 판매를 이제는 종료를 해야 될 듯 합니다 1차분 판매에서 총 52세트가 판매가 되었는데요 소비자들의 평을 들어보면 그런대로 가격대비 괜찮다는 평들이 많았습니다 장대 6세트가 36만원이니까 낚싯대 한 대 가격도 안되는 가격에 6대를 잘 장만했다는 분들이 많아서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그런대로 괜찮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차분 판매에서는 1차분에서는 F3 2.5줄을 선물로 드렸는데 2차분에서는 클라이맥스에서 출시된 다용도 내부 방수팩 바다마를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원가는 주로 원가보다 훨씬 더 비싼 데요 켄조 클라이맥스 대표님께서 어느정도 반은 부담하고 반은 제가 부담을 해서 광고 홍보 차원에서 클라이맥스 다다마를 서비스 상품으로 하나를 드리니까 잘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많은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사용해보면 다용도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2차분 판매가 시작이 됩니다 2차분 판매가 종료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세트로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기는 약간은 좀 힘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4,3,4,5,4,7,5,0,5,3,5,7 이 6세트를 마지막으로 36만원에 장만하실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진을 줄이고 낚싯대의 유통과정의 거품도 줄이고 소비자들한테 최상의 가격으로 공급하는 거니까 많은 구매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의 소식 명품 낚싯대 세트 4,3부터 5,7까지 6대 36만원 할인 행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